Q. 클레버 TV 저희는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으니까 채민이를 좀 추천을 해줄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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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근데 얘들아 나도 이제 고1이야 나도 추천 좀 아 뭐가 필요하지? 나도 살게 분명 많았는데 Q. 클레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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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클레버 TV의 Q. 클레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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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품 있는 곳으로 가볼까? 최민이를 위해서 좀 추천을 근데 초등학교 때랑 별로 다를 게 없어 한색 콜팩 아 맞아 솔직히 이런 거는 안 사는 게 좋아요 아 이런 거는요? 지워지는 거래요 어? 근데 그거보다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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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요? 아 코디형 파일도 좋아 이거 아니면 이거 나 이거 이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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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귀여워 이거? 아 그럼 이거 하나랑 아 코디형 파일? 저희는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으니까 최민이를 좀 추천을 해 줄게요 세 개나 생겼어요 언니들의 추천으로 아 코디형 파일이랑 엘자 파일이랑 단어장 언니들이 단어장이랑 다 필요하면 쓴다 해가지고 일단 사봤습니다 띠민이 언니 또 무슨 노트 필요해? 그리고 나도 사고 싶은데 애들이 지금 아 코디형 파일을 계속해서 찾아주고 있어요 근데 예쁜 파란색이 없어 우와 이거 어때요? 오 예쁘다 예쁘다 이거 사자 오 야 예쁘다 얘들아 근데 얘들아 나도 이제 고1이야 나도 추천 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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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우리 언니 고1 언니는 아 근데 제가 고1을 안 해봐가지고 고1을 안 해봤어? 어 언니는 절로 가보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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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일 모자요? 모자 쓰면 인사되죠 어머 나 이거 안 해봤어 귀여워 사랑아 이거 봐봐 이런 거에 눈이 들어가는 눈이 오리네 아 뭐가 필요하지? 나도 나 살게 보면 말하네 어? 이거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 혹시나 친구랑 학점 있을 때 이거 진짜? 호텐들 호텐들 이런 거 점심시간에 이렇게 딱 쓰면 아니 호텐들은 쓸데없는 것만 찾아주실 수 쓸데없는 거라뇨 이거 점심시간에 이렇게 딱 박치면 엄청 좋아하거든 괜찮은 거다 이거 필요하다 완전 단어 점심시간이에요 어 괜찮아? 진짜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지금 쇼핑하는 기분이거든요 사무실 가서 저희가 무엇을 샀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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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얼른 갑시다 고 짠 자 아주 아주 아 지금 쇼핑을 어마어마하게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지금 얼마 안 썼는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절짜 10만원도 넘게 쓰고 왔거든요 지금 학교 중에 무슨 준비를 샀는지 여러분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서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떤 거 할래요? 네? 이거 저는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어뮤즈 스킨튠 비건 커버 쿠션 1.5 제가 골라줬어요 오 근데 이게 다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왜 제가 팩트가 필요한지 팩트를 폭행할 수 있는 거라는 게 학교가서 해야 되거든요 자유가 없어요 아무튼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제가 항상 파운데이션을 샀거든요 먼저 짜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제가 8시까지 공교해요 아침에 늦으면 얘 하나로 하나 둘 셋 오 걸어가면서 이거는 꺼내서 짜고 한 다음에 펴 마르고 스펀지 또 들고 빠바바바 하는데 얘를 그냥 열고 하면 돼요 오 그니까 얘는 시간 단축이 정말 정말 효율적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안 하고 다녀요 저녁에 다녀야 되니까 저는 그냥 더 잡니다 5분 일어나서 자야죠 저 8시 그게 저 8시에 일어난다고요? 8시에 일어나서 씻고 한 40분쯤에 진짜 부러워 아침에 4시간인데 이거 무조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침에 장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10분 만에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저는 없습니다 뭐예요? 새끼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니고 가나요? 공부는 안 하나요? 준비가 돼요 아니 저는요 네 집에 대부분 필기 도구랑 아 그 안 사도 공채기 도구 타자는 하지 않겠다 그쵸 장인은 도구 타자는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샤프 하나 딱 있으면 되거든요 맞아요 공부를 잘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게 학교에 다니려면은 필기 도구랑 공채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건 다 집에 많아서 어 지금 쓸데없는 아니 쓸데없 쓸데없다고요? 이게 58,000원 쓸데없다고요? 이게 58,000원 쓸데없다고요?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진짜 아 저 58,000원 썼는데 쓸데없대요 아 저 가방 소개 안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방 소개를 보시면 진짜 꿀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민이는요? 저는 오래 걸릴 예정이라서 편안해 주시고 어 좋습니다 이거는 단어장으로 쓰거나 간단한 메모를 할 때 편리한 링 메모지입니다 가 제목이에요 이름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아 갑자기 갑자기 모델 포즈를 습관적으로 모델 포즈를 짓네요 사랑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와 이거 아주 유용하게 잘 이거 이거 이건 진짜 제가 가방에 걸어다닐 예정인데요 아 깼었죠 너무 귀엽네요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얼마죠? 제가 무척 펴야 돼요 무척 펴야 돼요 나를 위한 투자 제가 좋아하시는 아이돌 분들이 다 고양이 상이여가지고 벨벳이는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먹었어요 한결같이 고양이 상을 좋아하는 우리 우리 사랑이의 아주 귀여운 소품이다 네 다음 채민이 대망의 저죠 저는 오늘 언니들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았어요 사랑이면 선물을 받았다고 해줘야 되는데 사랑 받아서 골라주니까 샀어요 일단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거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 색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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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잘 어울리네요 아코디언 파일이고요 이거는 포켓파이블루입니다 오 아코디언 파일이 좋아요 아코디언 파일 아코디언 파일 아코디언 파일 저 정도 사이즈에 5,000원이면 나도 참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1차 파일인데 이렇게 나눠서 L자 파일이라고 써요 아 L자 파일 L자 파일 L자 파일이에요 오 아주 가성비 아이템과 키원 아이템들을 잘 골라줬습니다 그리고 짜잔 티키타카 밸런스 게임 이게 제일 가격이에요 아 14,800원이요 14,800원이요? 진짜 화장품을 사는 건데 장난감에다가 14,800원 샀어요 이걸요 오신언니가 추천을 해줘서 샀는데요 아니 근데요 저는요 이거를 딱 사랑은 안 했고 이런 걸 하면은 친구들이랑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요 다나짱입니다 나 잘못 들은 거 다나카상이라고요? 다나짱 다나짱 다나짱이요 아 다나짱이요 다나카상 이렇게 해가지고 다나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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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사이즈는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건 다이소에서 샀고요 다이소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안 샀어요 다 안두각지대에서 사가지고 오 이거랑 그 다음에 짠 여러가지 형광편들이 아 형광편들이 이렇게 많이 샀어요? 네 이게 무거워서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이거 다 필동을 풀어 난 좀 두꺼운게 더 좋아 나도 훨씬 언니들 추천입니다 이거는 단체 언니들 추천이고요 이거 이거 제가 골랐어요 이거 사랑의 언니가 골라준 색깔 이거 나의 언니가 골라준 색깔 시윤이 언니가 골라준 색깔 이건 지금 골라준 색깔 나의 언니가 골라준 색깔 나의 언니가 골라준 색깔 그다음에 이거는 시윤이 언니가 다 골라준 색깔 오 좋습니다 맞아요 이거 하나는 제가 골랐어요 오 되게 틴트같이 좀 있어요 입술에다가 입술에다가 입술에 바르면 티내나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이소도 가보고 올리브영도 가보고 진짜 투어 투어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막 이제 최민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살게 좀 많았고 다른 친구들 2학년 된 친구들은 살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은 살짝 포기하거든요 중학교 갈 때는 막 공부 막 이렇게 하다가 자 네 어쨌든 여러분들 새 학기에 여러분 필요한 것들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혹시나 꿀팬 같은 거 있으시면 여러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들어가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그냥 기다려 볼래 가만히 눈 감으면 내 맘 가득 떠오르는 그 얼굴 언젠가 늘 날 거라고 제발 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말랄까 단 한 번도 믿지 못했어 아직 내겐 꿈만 같아 이ег의 눈이 내리면 X3